순양불산 미래의 자산권리팀 윤현우 팀장입니다. 윤팀장, 두 번 말하기 하는 법이 없는 친구입니다. 고졸특체 출신이라면서요. 나 한 번 더 스펙 아니야? 막걸리기 쉽잖아. 루셰스니까? 몇 권 있죠? 가서 해외로 유출돼 순양의 자살을 찾아오세요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, 부회장님. 누굽니까? 당신한테 이런 짓을 시키는 사람? 도전이 깼니? 내가 누구라고요? 87년? 내가 진양철 회장 일가의 막내? 여기 이 사람들 중에 날 죽인 사람이 있다.